골F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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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곤 라운드 투! 승빈아, 다시 한번 더 들어가, 그렇지? 계속 나왜! 그렇지, 다시 한번 더! 승빈아, 나가! 왜? 왜 이곳으로 와? 왜 이곳을 와? 승빈아, 현대, 힘들다! 어떻게 해야 해? 승빈아, 4명, 4명! 2명을 3명을 하라! 너 오늘 2명을 내가 승빈아, 5명을 3명을 해 할 수 있다, 더 남아, 그렇지? 1번 더! 듭니다! 1번 더는! 1번 더! 다시! 다시! 어쩐지! 다시 1번 더! 다시 1번 더! 2번 더! 이번 경기 끝나고 아사드벳 선수와 최세훈 선수 경기 끝나고 방안이 13명 그리고 초등부 김건우 선수와 오아이 선수 경기가 개회식 끝나고 첫 번째 경기입니다. 두 번째 경기는 조성현 선수 김종재 선수 경기 끝나고 나머지는 경기 순선대로 그대로 진행하자고 아웃! 프리! 자! 조기리! 자! 조기리! 나 먼저 가야돼! 댄스도 탑니다! 그렇지! 다시! 계속 가! 다시! 다시! 계속 가야돼! 아이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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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기리야 지금 너무 좋아! 시작! 아이소! 조기리야 다시! 긴자星 선수 공사 음! 아직 염들 earned 염들어여 야들어 원 stim 선수지마 중등부 선수들의 경기이기 때문에 양선수 공동 승리가 되겠습니다 선수지마